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평생 철학을 하고 있고요. 많은 비법과 비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많은 분이 효과를 보고 받았다고 다시 돌아 선물을 사오고 또 고맙다는 전화 또 이렇게 댓글 메시지 여러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또 말로 하면 또 이렇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런 댓글들과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요즘 장사가 또 안되고 또 자리를 옮기는 분 그죠 또 폐업을 하는 분 예를 들어 또 왜 이 세를 뭡니까 점포세가 나가야만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비방은 모르겠고 불경기라 보니까 점포를 구하려 오는 사람도 잘 없죠. 일단은 이 점포가 우리 소자영업자들은 이걸 매매를 하거나 다시 그죠 뭐 근리금을 받고 능겨야만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고 또 오는 손님이 없고 또 소문이 자꾸 나빠지니까 더욱더 그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이 소자본을 내가 갖고 있던 이 점포를 능겨야만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갈잔이 있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 그죠 바로 그것을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과일은 우리가 삼성시라고 합니다. 삼성시는 뭡니까. 세 가지 성을 가진 점포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성을 가지려면 어느 집에도 3대가 살아야 되겠죠. 남의 집에 일반 집에 가서 과일을 얻어오는 것은 세 가지 성은 뭡니까. 시어머니 그죠 시아버지 맨을 이렇게 되면 삼성이 있을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집에 가서 과일을 얻어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바가 많이 있는 고기 장사가 잘 되는 집 있죠. 그런 집 뭐 돼지고기도 소고기 집이든 그런 집이나 아르바이트 나가시들이 학생이 많으니까 성시가 여러 가지 성시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시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씨, 이씨, 재씨, 손씨, 박씨 이렇게 되겠죠. 그 아르바이트들이 많고 주인도 성시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과일을 훔쳐오거나 정 미안하면 과일은 실제로 몇 천 원 정도는 하거든요. 거기서 사오도 됩니다. 그래 와서 이렇게 컵을 준비를 합니다. 컵을 3개를 준비했어요. 내가 어떤 넘기고 싶은 집이든 가게든 회사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장만을 합니다. 소주를 일단 장만을 하고요. 과일을 이 컵에 내가 넘기고 싶은 가게에 화장실, 점포 중간에 입구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나누는 겁니다. 과일 3개를 이렇게 해서. 그럼 원룸이나 조그만 이런 거는 과일 한 개만 해도 되겠죠. 점포 규모가 좀 있고 집이 아파트가 좀 큰 거 또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데는 3개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컵에다가 소주를 한 병 하나를 사서 3개 정도를 나눴습니다. 언제 하느냐.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1일입니다. 정월 초하루 1일입니다. 매월 1일. 1일에서 보름까지입니다. 보름까지 이렇게 해서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담궈놓습니다. 같이 가위와 같이 똑같이 3개의 잔을 나누면 됩니다. 큰 마트 사면 소주는 그렇게 비싸지 않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나눠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뭡니까. 놓을 자리를 찾는 겁니다. 바로 집안에는 우리가 화장실, 거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란다 이렇게 놔도 되고요. 현관에는 꼭 놓는 게 좋습니다. 이 밑에는 뭡니까. 바로 끈을 단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집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죠. 또 여기서 아마 처음에는 들으면 똑같은 방법인데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끈을 단자 옆에 갈로 해서 사람 이름을 같이 적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적어서 컵 밑에다 이렇게 해서 정월 초하루 그 정월 초하루가 아니고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는 만약에 보름 동안 만약에 매매가 되질 않았다. 그러면 소주만 바꿔서 소주를 바깥에 버리고 집 주변이나 점포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버리고 다시 소주만 한 병을 사서 세 군데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시 보름날 그러면 1월 보름도 있고 2월 보름도 있고 3월 보름날도 있을 거고요. 또 4월 초하루도 있고 5월 초하루도 있고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해놨다가 보름까지 놔뒀다가 매매가 안 되면 보름날 다시 이렇게 소주를 갖다 붓는 겁니다. 이거는 5대째 늘어오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또 이 자네도 이렇게 끈을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인연이 있으면 옆에 갈루에서 홍길동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끈을 단자를 써서 옆에 홍길동 그렇죠. 우리가 철학관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인연이 안 떨어져서 저놈 안 떨어져서 저 인간만 안 보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정말 특히 여인들은 마음을 주고 나면 잘 끊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끈을 단자를 해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느냐. 내하고 안 만나겠느냐. 실제로 그것이 인력으로 잘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끈을 단자 옆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집에 아파트 같으면 부엌.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 이렇게 세 군데 정도 과일을 이렇게 삼성씨가 있어야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버글버글 끓는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일 하나를 훔쳐오든가 하나를 사오시든가 이렇게 하면 제주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아르바드생들이 많으니까 삼성씨가 넘겠죠. 그러면 미스박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미스터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미스터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삼성씨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내가 또 반대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자신감은 없고 그분하고 사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뭡니까? 바로 인연년자를 쓰는 겁니다. 인연년자를 써서 다시 이 밑에다가 컵 밑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인연년자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점포를 얻고 싶다. 얻고 싶을 때도 가능하겠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도 가능합니다. 이 가위 밑에다가 인연년자를 써서 다시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또 홍길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갈로 옆에 같이 또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러면 내 근처 그 점포를 정말 얻고 싶다. 그걸 갖고 싶다. 또 안 그러면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다. 할 때 또 인연년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써서 이 컵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보름 동안 두는 겁니다. 보름 동안 둬서 다시 그때까지 인연이 안 되거나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이 소주를 다시 이렇게 한 병을 사서 세 군데 나눠서 다시 깨끗하게 갈아준다. 갈아준다는 표현은 있던 거는 바깥에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집 같으면 부엌, 화장실, 현관 되겠죠. 이렇게 또 가게 같으면 가게 주방 그죠. 또 이렇게 탁자 놓는 홀 또 이렇게 카운터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정도 나눠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가 만약에 손님이 잘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강화숙입니다. 강화숙을 이렇게 구합니다. 구해서 그죠. 이 끈을 단자 그죠. 인연년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게 앞에 인연년자를 놓고 종이 위에다가 인연년자 위에다가 강화숙을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이 바가지를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없습니다. 이 바가지를 얹는다는 거죠. 인연년자 밑에 숲을 놓고 다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가지를 이렇게 깨버리는 겁니다. 이 가게 바깥을 보면서 그죠. 바로 이런 막대기나 그죠. 안 그러면 발로 확 밟아버리는 겁니다. 인연년자를 놓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에 어떤 사람을 그죠. 우리가 가게를 이렇게 팔 때하고 또 손님을 끌 때는 다르겠죠. 그럴 때는 인연년자를 놓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 할 때 인연년자를 놓고 강화숙을 놓고 이렇게 바가지를 놓고 발로 밟아버리든가 막대기로 이렇게 때려서 망치든 이렇게 해서 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룽쌤이 이것은 평생 5대째 늘어오는 비법이 되겠고요. 오늘은 시연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많죠. 그럼 만약에 인연년자를 한자로 못 쓰시고 하면은 그냥 연자만 써도 되고요. 또 끈을 단자를 한자로 못 쓰시면 그냥 단자만 써도 됩니다. 그죠. 기왕이면 인연년 끈을 단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 대신 붉은 글씨로 쓰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까지 많은 분에게 30년 동안 철학관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이 야 이거 이사가 나갔습니다. 집에 팔렸습니다. 전보세가 나갔습니다. 또 저 오래된 논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온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만이 갖고 있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씨를 가위를 구해야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되겠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주인까지 하면은 삼성씨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컵 3개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가위를 꽂아 놓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컵이 넘어질 수 있거나 이 컵 안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 하나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위가 잘 안 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비법을 활용해 봐 작은 뭐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위 1,000원, 2,000원 안 될 거고 소주 한 천 몇백 원이라 하니까 한 3,000원 이렇게 미만해서 그죠. 크게는 한 5,000 정도 미만해서 비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이 약속은 잘 못 구하시면 우리가 어록이 상사 가면 약속을 팝니다. 작은 이렇게 봉투, 작은 봉투도 있습니다. 큰 봉투도 있고 봉투도 있고요. 작은 봉투를 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강화수구를 놓고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정말 안에 악취가 많거나 이러면 이 강화수구를 다시 태워 이렇게 사기 그릇 같은데 그죠.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놓고도 이 사기, 이 숲을 그냥 태워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잡시나 또 잡기의 냄새가 없어지겠죠. 안 그러면 이 강화수구를 이런 물에 끓입니다. 끓이면은 물이 나오겠죠. 그 푸른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을 이렇게 청소하실 때 뿌려서 그죠. 만약 밀대로 매시면 특히 기름때, 또 고깃집에는 고기 기름이 많이 튀지 않습니까. 그 냄새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고기 기름때가 아주 잘 없어집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자체를 끓인다는 거예요. 끓여서 이 물을 그냥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렇게 끓여서 물을 이렇게 붓고 밀대로 미시거나 아니면 화장실도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이러면 잡기가 잘 붙지 않고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수구를 그냥 이 통째로 이것이 말라져 있겠다며 끓이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분절을 뿌리시면 잡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손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깃집이나 이런 식당에 이런 데는 또 찐득찐득한 그죠. 이런 냄새 이런 걸 다 예방해 줄 수가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매매되는 비법 장사 잘 되는 비법 또 인연이 나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비법을 말씀 올렸습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큰 부자 되시고 화목한 가정 되시고 부유한 자영업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봉샘이라 씁니다. 큰 부자 되시고 오늘 이 영상이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철학자 팔봉샘이라 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